와 소개시켜준다고? 야 대박이다 대박이야 그리고 저기 싱크대 위에 또 뭐 먹을게 있는지 한번 좀 열어주세요 전 나이에요 정말 안돼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아니 그래서 이게 대처법이 있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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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얘가 안 걸려 오우 아 차가워 아 짜린다 아니 아까는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게 화장실불이 아니라 이해 못 했어? 나는 그냥 여기만 있고 저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시공한 사람이 좀 많이 잘못했네 잘못했지 이거 시공한 사람이 끝났어 솔직히 아니야 이게 지금 화장실 불이 이거야 이거는 차야 야 이거 시공한 사람이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운가? 유튜브 조회수를 위해서 그렇게 해본지 모르겠지만 불편해 이거 빼고는 완벽해 는 만났습니까 hyp... 소 입니다 소 입니다 되네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이 많 beige 아니 술 드실 줄 아세요? 영국들 알죠. 아니 삼삼주를 또 어디서 그 얻어서 왔는지 알겠느냐? 제 거창에 사시는 그 개인적으로 구독자분을 주신 건데 최초록! 최초록 개브리엠스 최초로 오늘 마시는 날입니다. 삼삼주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아니 형 내가 와후하면 형 고고씨를 알아 하니까요. 알았어요. 와후! 고고씨를! 아니 근데 지금 2021년 맞죠? 2021년 맞지. 지금 배경이 1980년도 아니면 70년도 배경이거든요 지금. 삼삼주 개봉? 네 개봉해주세요. 최초야 진짜. 연예인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인분들도 많이 먹으려고 했거든? 아무 일이라도 안 왔어. 최초라니까? 아무 연예인도 안 왔잖아요 여기. 니가 참 온 거 이런 거. 알겠습니다. 하나 이걸 쓸 팬이에요? 안 해줘. 절대 안 해줘죠. 팬이랑 상관없이 옷이 없으니까 그냥 입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입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꽉꽉꽉꽉꽉꽉 마셔야지 그냥. 그래. 안돼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안돼. 아니 그렇게 해야지 조회수가. 아깝다. 이거 얼마나 진짜 무거워 먹을까요? 한 방울에 몇십만 원이면 지금 몇백 날렸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딱 대신 오! 빨리 빨라 빨리! 됐어 됐어 됐어! 가슴을 댄 것처럼 눈물에 뺀 것처럼 야 이거 볼래? 하여튼 저기 뭐야? 아까 와서 먹었는데 지금 화보는다. 잘 먹겠습니다. 원샷 때렸네? 네. 아니 원샷 때려야죠 형님. 그래? 산산주인데 그것도 좀 나눠서 먹을 줄 알았던가? 네. 몸에 좋은 거라며 원샷 때려야죠. 지금 현재 술기략이 있거든요. 한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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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대까지 달려보자 한자래 하하하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안 좋아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이렇게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고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불편하고 싫은 사람이면 그 어떤 사례증명을 했어도 그거는 별로인 거예요. 지금 앉으면 어때? 오 괜찮네. 한 잔 더? 네. 제가 따라 이거 써둘까봐. 팔 뭐 그냥! 두 장 먹었습니다. 두 장 먹었습니다. 네. 이제 이걸로 끝내야 돼. 네. 이거 아껴소 먹으라고. 치얼스. 치얼스. 한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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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대까지 달려보자 한자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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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어 나 그냥 이대로 아 아 아 이대생. 이대생. 야. 어 잘 지냈어? 어 야 이제 오빠 인스타를 뛰어 넘어가지고 어 미키영수TV를 본다고? 어 어 어 왜 오빠 귀엽다는 사람 있어? 어 어 와 소개시켜준다고? 와 소개시켜준다고? 와 소개시켜준다고? 와 소개시켜준다고? 야 대박이다 대박이야. 오 오빠 유튜브 나오는 사람 뭐 3 대 3 이렇게? 어 어 3 대 3으로 그럼 친구들 누가 괜찮대? 아 단양트릭들이 어 어 아 단양트릭들이 아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어 어 괜찮지? 단양트릭들이 이 형이랑 뭐 어 단양상남자 미키영수 이주아 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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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뭔데? 내는 네 시다발이가 내가 가야지 내가 4 대 4 4명 1명은 더 안되지 아 친구 딱 2명이라서 으응 야 왜 어 으응 아니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 단양트릭끼디 말고 개미핥기형이라고 아나? 아 아 뭐 자꾸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미핥기라고 옛날에 서울 사람이에요 했던 사람 있어 유튜브 본적인데 너무 너무 거지처럼 보인다고? 응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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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데요? 많다 아니 좀 많다 그래도 어어 아니 그 차 너무 오래돼 보이고 업속 이렇게 힘들어 보여서 좀 그렇다는데 아니 컨셉 컨셉 잠깐만 컨셉이라고요? 어? 컨셉이라고요? 그래 컨셉이라고 얘기하지 컨셉으로 야 가야지 너 여자들은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다니까 무조건 뻥을 해야돼 뭐 뭐 어떻게 있다고 그럴까요? 어? 사실 좋은 차 탄다고 그래 사실 좋은 차 탄다는데? 응 어어 이 형 벤츠 타지? 어 그냥 그날 벤츠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S클래스 벤츠 S클래스 알았어 어 알았어 그러면 뭐 뭐 먹지? 와인? 하도 마찬가지 먹는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의미할 기용이 되겠지 의미할 기용이 되겠지 의미할 기용이 되겠지 모퉁이 온 거 아무튼 거기 선정동에 비싼 데 있어 1인간 20만원에 어 혹시 친구 중에 좀 날씬하고 어 인생처럼 인생처럼 응 여기 그 군산 150병 전원주택에 살고있지 월세 15만원 대박이야 여기 그 어 양문형 냉장고도 있고 벽걸이 어 벽걸이도 있고 어 벽걸이도 있고 스타일러 너희 놀러오면 저 옷 입어놓은 뭐 스타일러도 있고 어 죽여주지 죽여주지 뭘까요? 내일 이쪽으로 놀러와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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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없죠 없죠 어 그냥 단양 띠리 띠리 형 데리고 가야될 것 같은데 아니 야 아 단양 띠리 띠리 형이 재밌어서 그냥 보고싶다고? 직접 보면 내가 더 재밌다 그러라고 내 직접 보면 야 어떻게 느껴줬 건데 어? 하지만 없죠 입고 나갈 옷도 없잖아 지금 하나 입을 수 없이 입고 나갈 거야 어 잠깐만요 좀 이따가 다시 전할게 아니 야 내가 있는 듯이 하는 여자한테 도무차가면 안 되지 여자들은 무조건 어찌됐든 간에 어? 있는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 야 그런 건수가 있으면 나 지금 몇 달씩 혼자 지금 복수 공방하고 있는데 여기처럼 여기 내려온 이후로 여자친구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단 한 명도 지금 몇 년 동안 만났는데 아니 만나도 문제인 거잖아요 왜? 호텔 갈 돈이 있어요? 호텔을 왜 가 여기 좋은 집 납두고 호텔을 아니 저기 텐트에 앉아서 여자친구가 텐트에서 잔다고요? 여자친구 오면 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형 오리나 와봐 진짜 재미의 끝판왕을 내가 보여준다니까 진짜 세끼만 해줘 제발 어? 평균 년이 88세야 이 동네 좀 만낭 해줘 음 잠깐만 어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소울에 집이 있다고 해 집이 있다고 집이 있다고요? 일닭방치라니까 어 그럼 소울에 집도 있다라는데 여기 따로 군산에도 집이 있는 거고 그래 그래 어어 어 알았어 알았어 친구랑 잘 얘기해보고 너 너는 무용과잖아 친구는 무슨 과야? 내 거친생각과? 내 거친생각과? 거친생각과 그럼 그 옆에 친구는? 불안한 눈빛과? 불안한 눈빛과? 불안한 눈빛과? 불안한 눈빛과 아 혹시 여성분이 계시다면 어 개미앓기한테 그 손편지를 직접 써가지고 비둘기한테 실로 묶어서 군산 쪽으로 한번 날려보내 주시면은 아마 연락을 받으시고 못 만나겠네 그 옛날 그 그 시대에 그 발돈에 묶어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자 여자생 미팅 몰카 성공 와후 하 호구심 안녕하세요 위키랜턴 조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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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면 되니냐